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한 그룹 마리... 으아하 97000 완전 king Waah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으어어어어어어 자 이제 보약도 빨아 봤으니 우리 미스터 리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제가 C등급일때 아, 간지러워요!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오늘의 저! 미스털리님! 조금 다를 겁니다! 믿음 끝까지 업그레이드된 나 김짬타수와 아무리 미스털리님이라고 해도 조금은 다를 거야! 조금은! 아 뭐 랜덤으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어, 슬라이딩 캐릭터가 두 개! 그러니까 류는 이제 빼는 거야! 이제! 이걸 하단을 놓치시다니! 미스털리님답지 않으신걸요? 대외 우승자님이 필요하시고 소중하게 들어갑니다! 비 뺐죠? 이게 봐! 나이스! 엑박하나! 하단을 잘 못하시네? 뭐야 이거 왜? 지금 이 중심을 건배할 수 있는 거야 엘리나이! 여기에 이 중심을 안 simplemente 이 중심을 사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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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에이 로그 안아지 에이 로그 안아지 엘 인기 에레리 이 순간을 엘은 엘enga 그래! 내가 흔들어 엘은 엘예두 스페어졌다 스페어졌다 아.. 진짜 저 미친 게이리스.. 스페어졌다 와 저걸 진쾌하시네? 아.. 이게.. 스페어졌다 스페어졌다 스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 이제 정말 큰일 났어 2단계 진짜 시가蹣지 오늘라져 저것도 잘했거든 아 나 저거 진짜 슬라이딩.. 아 지켜라 왜 저렇게 슬라이딩이 많으면 왜 돌이 무리프잖아 어쩔 수 없네.. 1승당 3만원 도전! 1승당 3만원 도전 됐어 킥 뺐어? 막았어 막았어 얘들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였어? 왜였어? 왜이렇게 잘랙이 있지? 아 저 잘랙 뭐야 저거?! 혹시 와이파이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당황스럽달까? 아니 왜 이럴 때는 또 진짜 약간은 가짜만 하더니 쎈니~! 대신 기회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묵직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필요로 하겠어 일단 크리스는 있어야 되고 리오리는 안 통하는 거 같아 고로를 가야겠어 죽창을 잘하니까 그리고 쎈니~! 일단 크리스가 그 치즈루를 그나마 잘 잡을까 이렇게 가자 못 박혀놔! 다가야 돼 다가야 돼 힐링 아! 봐봐 잘래! 아! 또 봐! 레이드먹고 말하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는 거야? 꺼져라 꼬마아! 아 이게 안 맞아! 아휴!! 아 이게 왜 안 맞아!! 아휴!! 아휴! 아휴! elttrpp.p! 미스쿠스피 Wildlife go up 미션중 아니 뭐 저거 한 대 맞으면은 짤 콤보라 설마 더 아니 30% 까이다 콤보 정말 세네 진짜 저거 아니 저거 신대 후라 dzieci겠어 저거 맞으면 아니 계맵네 진짜 아니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치즈로밖에 없어 아 이거..아까 슬라이딩할 때 이거..나도 확신 점프가 한 번.. 어떻게 해서 눈이 벗어놔야 돼.. 역전승은 한순간이네.. 그래서 킥됐어? 아 지금 품 실력으로 하고 계시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지금 품 실력으로 하고 계시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지금 품 실력으로 하고 계시대요? 아 지금 품 실력이 아니라..뭐야..ㅋㅋ 이렇게 품 실력이 아니라..뭐야..ㅋㅋ 아 좀 그만해!! 아 지금 품 실력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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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 . . . . . . 난 한 번 졌어요 빌리 explorer을 폐파해서 C명력 판대할 때와 A명력 판대할 때의 차이 아우 잠깐 이거 진짜 찰래 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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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n 빨리 됐어 됐어 파피 뺐어 진짜 최고로 잘했어 우와 이번에는 너 파피 뺐을까 나 진짜 기부터부터 취했다 내가 꼼꼼히 잡풍 썼냐? 그럼 넌 뒤지는거다? 꺼져라! 꺼지라고 하지 않으느냐 꼬마! 봄이 1대1 다이다이 뜬다? 뒤먼저 쓴거! 나도 할 줄 안다? 나도 할 줄 안다고 하지 않으느냐? 꺼져라! 꺼지라고 하지 않으느냐? 꺼져라! 라이트 웨이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으아아아아악! 드디어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참고로 지금 풀파워라고 그랬어? 또 뭐 봐줬느니 이딴 소위는 나한테 통했지 않아? 알겠어? 아 음파공격! 아 음파공격 에바! 아 야 음파공격은 약해! 아 봐 음파공격 맞으니까 바로 크리스 졌잖아! 아 이거 크리스 취소를 크리스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답도 없는데? 아 이거 진짜 무효야! 아 이거 진짜 무효야! 나 처음에 그거 음파공격 때문에 크리스 집중 잘 못했어! 아 이 판 뭐여? 아 이 판 뭐여 뭐여? 만만치가 않네? 무효인지 무효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파람직을 내리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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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라 무녀여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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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 땄으니까 만족해야지 아니 한 판 땄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 판도 빡게 마셨다고 그랬어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미 한 판 고축하고 낸 건 사실이야 변하지 않는 사실 진짜 어이없어 난 물비잖아 아니 1라운드 딴 거로 만족하는 거 아니라고 난 물비잖니 어 아 물비니까 아 물비니까 물비 어 물비니까 어 아 아 또? 아 진짜 이거 아 뭐야 방금 맞았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 존나 막아 괜찮아 별로 피해는 미비해 이거 다 드셔 깡깡 회원님 47개 구독 고맙습니다 부동랑 아니 아 자 가드 잘 막았지 저 붙임 저 빼 저 품이 크리스 저거 저 이거나 지샤 아 내가 뱅 높아 네 도마넣고 만났냐 아 뭐야 아 나랑 일부러 훼손이 안 맞아 으잇 자 세미로 잡으면 돼 세미로 잡아! 아 진짜 저..저.. 나 저 각성 크리스 진짜 아 진짜 차라리 귀요미 크리스가 나 저거 진짜 아 저 신덕 어서 저.. 그래 그래도 크리스 저는 크리스 치즈로 저는 내가 좀 더 우위하다 안돼! 계속 뒷백고 크리스 치즈로 저 미친리 신속의 측선 도저히 얼마나 빠른거야 저거 아... 강숙이잖아 가짜 그만하시지? 암튼 스윙은 안 될 것 같아 이효리가 잘하면 뭔가 해답을 보여줄지도 몰라 이효리가 잘하면 뭔가 해답을 보여줄지도 몰라 같이 맞았어? 어? 뭐, 왜 그래? 불안한지 몸을 일으킨다. 이게 왜 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레이디 고! 잡곡선이야? 그러면 죽어지는 거다! 하나같이 다 두 애들이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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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역수트 갈 수도 있어. 이효리 역수트 갈 수도 있어, 역수트! Same plane 마지막 날 퀸기 잘 spend 불명예를 입었어 아 불명예 x2 아 진짜 왜 이렇게 A봇판에 눈바 공격이 심한 거야! 아 왜? 아 왜? 뻑뻑하네! 됐어! 그건 그럼 나에게도 도움이 돼! 맞아 돼! 맞아 돼! 끝까지 맡아! 됐어! 전 렉은 나에게도 도움이 돼! 전 렉은 나에게도 도움이 돼! 괜찮아! 나에게도 도움이 돼! 쌍방이야 쌍방! 깜짝클과 구마 seleício workout 아 왜 아주 놈뿐요! 왜 안나가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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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프로블럼 아 2 1 저거 왜 안 적혀 아 왜 저거는 이겼다고 저거 왜 안되냐고 저거는 왜 안 적혀 안전자산인다 아냐 수아야 좋게 생각해 욕심부리지마 영원히 3만원이 된거야 알지? 이거 좋게 좋게 생각해야돼 시작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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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 감전사 발차기 발차기 한글자막 by 한효정